이 소리라 좀 아름다워요 언니 어떡해 나 정말 좀비를 어디서 나 아주 좀비를 어디서 너무 많이 사 본 줄 알았어요 나 좀비들의 죄 나 원래 사가지고 어떡해 근데 아니었어 나 진짜 너무 행복했어 진짜 놀랐고 고마워 고마워 아 큰일났다 너무 행복했어 정말 지금 이 순간 너무 행복했어 깜짝 놀랐네 나 근데 정말 정확하게 이 소리가 항상 들렸거든 그치? 아휴 참 그 환호 소리 그치? 그런 거 들은 지 되게 오래 되지 않았냐 가끔 눈 감으면 진짜 그 소리 같은 거 진짜 그 소리 같은 거 너무 좋아 보여줘 버려나 원해 변해 셀비 사랑의 로망 소유도 정세 포에버 선거 슬비 우는 거 처음 봤네 너무 뻔다 슬비 우는 거 처음 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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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마무리 어떡하지? 굉장히 어색하네 이거 환불 스타일 같지 않아 Don't cry Don't cry Don't cry baby Don't cry baby We can cry 우는 거는 정상이에요 정상? 누가 이거 했어요? 아 그 지미우가 지금 여기서 어딘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? 어? Where's 지미우? 지미우 멀리서 또 막 이렇게 멋있는 탁 하고 있는 거 근데 맞아 근데가 너무 멋있었어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주지? 이거는 진짜 언니 너무의 큰 선물이에요 맞아 이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저게 다 조명 타임 아 대박이다 저 그러네 지금 봉 들고 봉 들고 봉 들고 봉이 너무 슬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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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들고 있지 않았잖아 알아요 근데 팬들 보고 싶어 팬들 보고 싶대